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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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리나요? 그래비티에 멀찍 멀찍 쩝쩝 박상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나 점점 오오오 배고파 배고파 주세요 주세요 배고파 밥을 주세요 약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네 아니 근데 시작부터 좋은 걸 엄청 마시는 거 냄새가 조금 몇 냄새가 나 몇 냄새? 너 한면직이잖아 공개해볼까요? 하나 둘 셋 진짜 면인데? 진짜 면인데? 야 원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야 자장면 진 썰어 대박 쩔쩔 와 나 너무 좋아 저기 그만 흘린 먹는 사람 따라 했고 치우는 사람 따라 했어? 아니 이게 와 짬뽕 국물까지 야 근데 짜장면만 시킨다고 짬뽕 국물이 오지 않아 와 내가 다 치워줬는데 한 입은 주겠지 야 더 넣어야지 형 여기가 좀 굴려야죠 이거 불편해 이거 좀 닦아주면 안 돼 야 원진아 면 다 끓어지잖아 손에 다 묻는다 야 맞네 이거 준비하면서 혼술을 들어야 돼 내가 스트레스 밖에 스트레스 밖에 스트레스 밖에 이게 페널티인가 보다 이게 페널티야 잘 먹겠습니다 아우 안 볼란다 먹는 삶도 중요하네 너는 이거 먹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을 거야 원진이는 메인 메뉴 이쑤시개로 먹어야 돼 개고기 같은 거 끼고 먹을 수도 있어 개고기 같은 거 끼고 먹을 수도 있어 하나 둘 셋 볶음밥 볶음밥 볶음밥이라고 했잖아 우리 조화롭게 있잖아 다 같이 골라서 나눠 먹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쓰죠 형 한 명만 먹을 거예요 내 거 절대 먹지 아 절대 안 먹어 나 이거 절대 안 넘어 오케이 어 절대 안 넘어 여기 선 넘어 오지마 어 안 넘어 어 나 까르보나나 느낌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 나 까르보나 안 먹을 건데 오 Cadme 먹자 돈 먹자 케마토라 돼서 놀라오 같이 해주시면 안저기 봐봐 맘따 나 도 seva 볶음밥이 안 비벼지는 짜장이 식어가지고 뭔가 불안한데 나 갈수록 나중에 막 단무지 이런 거 드실 거 같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 무슨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야 이거 좀 이상해 없어? 안 걸리는데? 왜 단무지인가 본데? 단무지 아니야 진짜? 이거 재밌게 그냥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을 가져가는 거나? 그냥 쩝쩝하기 아 왜 이래? 안 돼 이 양반도 이렇게 인생을 위험하면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냥 열어보자 야 당연하자니 생취소니까 와우 야 큰일 날 뻔했어 야 쩝쩝하기 와우 야 큰일 날 뻔했어 나 이거 쩝쩝해서 김치 먹었잖아 그런 게 엎었었어 이 상을 어떻게 엎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? 어 못 아파 빼주세요 진짜 우리 그냥 다 쩝쩝쩝쩝했으면 다 같이 먹는 건데 응 아니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가벼운데 저것도 기립 냄새가 난다 이게 약간 공기밥 한 이 정도 크기인 거 같아 공기밥 아니야 그럼? 밥 아니야 진짜 그냥? 하나 둘 셋 아 살짝 분식이네 이거 와 라면 그냥 쩝쩝 해버릴까? 맛있다 여기 쩝 잘하네 짜장 소스가 달라 난 진라면 쩝쩝 와우 진짜 라면? 뭐야? 센스 뭐야? 야 이거 아까 그 쩝쩝했으면 이거 더 억울할 뻔했는데? 애초에 이걸 이렇게 같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김치 하나만 아니 김치를 메인으로 주신 이유가 있어 맛있어 이게 김치 어디 김치야? 음기 났는데 김치를 메인으로 주신 음기가 나? 이게 내 생각에 봐봐 짜장면 하나 있었지? 우리의 최애 음식들이 있는 거 아니야? 육회? 까르보나라 만두도 있는 거야? 열어볼게요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치즈볼 아니야? 치즈볼 아니야? 아니야 카드 스팸 나 쩝쩝 나 쩝쩝 오 대박 먹어야겠다 어디 갔어? 하나만 찔래요? 어디 갔어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라면 되게 좋아진다 라면 진짜 좋아진다 야 튀김가루가 맛있다 야 한입 했네 이미 먹었어 튀김가루 맛있어 대구에 나 맛있는 치즈볼이야 이거 김치 튀김가루 맛있어 대구에 나 맛있는 치즈볼 이번 거 왠지 내가 좋아하는 거일 거 같아 그래? 그럼 쩝쩝 먼저 외치고 시작할래? 아니 그건 아니지 아 그래? 열어볼게요 하나 둘 오! 쩝쩝 감사합니다 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본메뉴가 진짜 어느 정도길래? 없는 거 아니야? 다운드! 주세요 오! 하위바위보 하위보 라면 맛있게 드세요! 네! 이제 먹겠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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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도 많이 해주세요. 안 뜨겁냐? 이제부터 볶음밥 해도 될 것 같아요. 맛있네요. 저는 쌈물을 좋아하거든요. 저는 쌈물을 좋아하거든요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, 민아. 맛있어. 졸면서 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졸깁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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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버티플레이 에이 요리해준 거는 고마워 맨 그래도 잘 먹었네 제일 맛있는 거 먹어 에이 ASMR 세림희 ASMR 왜 고 scholar 아니 이게 내기가 힘들어요 전 안 큰 운동이에요 일단 저는 제일 좋아하는 떡사리는 떡사리 근데 저는 고기파에요 치즈 치즈 치즈가 나고 줘야죠 어 세 명 손끝 맨눈을 지켜보고 있다 빼빼로도 안 돼 빼빼로도 안 돼 빼빼로도 안 돼 도구찜이야? 잘 먹으면 돼 저거 먹으면서 빼빼로도 한 개씩 먹어 빼빼로도 안 돼 빼빼로도 안 돼 빼빼로도 안 돼 밥도 까지 원진이 못 먹게 잘 폈다 잘 폈다 잘 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피는 줄 알아? 원진이 못 먹게 하려고 나에겐 방법이 있지 엄청 맛있다 잘 먹게 하네 짜장질을 다 먹어 봤어 오 추워 아 근데? 딱딱거리는 걸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짭짤거리 음식이 없어요 열 숟가락, 열 숟가락 먹었는데 일도 안 사줬어 다음 멤버 누구지? 원진인가? 먹을 수 있나? 인간은 방법을 찾는 법이야 야, 밥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제일 편할 줄 알았는데 내 차례때 밥이 나와버리네 도구 활용 그러다 잎 화상 잘 되나요? 나는 오히려 누룽지 심한 부분이 더 먹기가 쉽네